그림은 대기에 의한 남북방향으로의 연평균 에너지 수속량을 위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대기에 의한이라고 써있고요. 그럼 대기대순환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남북방향으로의 에너지 수속량을 위도별로 여기 위도 0도 적도 부근 써있고요. 30, 60, 90 이렇게 써있는데 중요한 건 어디가 남반구고 어디가 북반구인지는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왼쪽은 플러스 에너지 수속량이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있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대기대순환 한번 표시를 해보자고요. 여기가 0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적도에서부터 이제 지표면 가열되고 대기 가열되면서 상승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동해 가겠죠. 북반구에서는 북쪽 방향으로 남반구에서는 남쪽 방향으로 이 적도 지방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이동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북반구에서는 북쪽 방향이니까 이 북쪽 방향이 나타나는 여기가 북반구 그 다음에 남쪽 방향이 나타나는 여기가 남반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라갔던 공기는 떨어지죠? 그래서 자전한다라고 얘기하면 자전을 고려하면 이렇게 떨어져서 돌죠? 헤들리 순환. 여기가 이제 30도 부근. 그쵸? 그 다음 그 위에는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열대듀는 열대듀는 아니지만 그 위에 있는 극순환에 의해서 돌게 되는 페레 순환이라고 하는 간접순환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남반구도 마찬가지. 그쵸?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에서는 A는 30도에서 60도 여기입니다. 그쵸? 여기가 60도니까 30도에서 60도 대기대 순환의 간접순환인 페레 순환이 위치한다. 동그라미. 니은 B에서는 북반구 0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그럼 이거죠. 헤들리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가 북쪽 방향으로 수송된다. 디귿 캘리포니아 해류는 이라고 얘기했는데 캘리포니아 해류는 어디냐면요. 적도가 이렇게 있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있을 때 이 태평양 부근에서 태평양 부근에서의 이 부분 이 북아메리카가 있는 쪽 부분에서 내려오는 이 한류가 캘리포니아 해류입니다. 그쵸? 이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류의 순환 얘기할 때 이 캘리포니아 해류는 북반구 쪽에 있기 때문에 C의 해역에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을 때 C는 남반구잖아요.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죠. 답은 ㄱ, ㄴ, 3번이 되는 겁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감사합니다.